예전에도 한 번 얘기한 적이 있지만 대표님의 권유로 트로트로 전향을 하신 거죠? 맞아요 원래 걸그룹 하셨죠? 네, 수환이라는 4인조 걸그룹을 두 달 했었어요 그거 끝나고 이제 KBS에서 했던 안나의 실수 네, 그게 아주 화제가 됐었잖아요 네, 그래서 그때 막 연기자 회사에서 되게 연락이 많이 왔었는데 저한테 가수가 너무 되고 싶으니까 그래서 막 가수 오디션도 막 이렇게 보다가 저희 지금 대표님을 만난 거예요 대표님이 마지막에 트로트를 불렀더니 트로트 하자 오디션 때 어떤 노래들을 불렀어요? 그때 결이라는 노래를 불렀었고요 결? 네 바람결에 창을 흔들고 트로트예요? 트로트야? 터지 못할 만큼 힘에 영어로 힘에 영어로 저게 팝을 한 번 불러봤는데 팝, 팝 이게 좀 우리 자영이 부르니까 죄송한데 그 좀 풀고 하시면 안 돼요? 그런 팽 풀고 하시면 안 돼요? 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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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 팝, 팝 아니 손이 왜 이렇게 손이 너무 트로트해요 아니 그게 아니라 팝 잘 모르죠? 네? 팝송 잘 모르죠? 팝 진짜 잘해요 근데 죄송한데 그 그레이스트로그 다음을 다음을 안 하냐고 노래 제목이잖아요 노래 제목 리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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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거 안 넣었죠. 이거랑 윙크는 안 했죠. 할아버지 드리겠습니다.